착용은 큰 화제였습니다. 그동안 남자 앵커와 아나운서들은 자유롭게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해 왔지만 여성 아나운서가 지상파 뉴스에 안경을 쓰고 진행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2013년 신임 아나운서 공채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이면주 아나운서 역시 2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경 대신 렌즈를 착용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뉴스를 진행하려면 2시 40분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수면 시간은 부족하고 눈이 늘 피곤했어요. 매일 눈물약 작은 통을 한 통씩 썼거든요. 안경을 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대기 기자는 자신의 SNS에 남자 기다들 역시 팔 탈모 때문에 가발을 착용한다는 고충을 토로하며 이만 아나운서의 안경 착용을 지지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여성 아나운서의 외모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며 이만 아나운서의 행보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마음 편하게 안경 끼고 싶을 때 끼고요. 컨디션 입고 이럴 때는 굳이 또 안 껴도 되고요. 끼고 안 끼고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낯설지 않고 이게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사람들 이민인 왕대륙 강한나. 중학교 슈퍼스타 왕대륙과 한국 여배우 강한나가 두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1991년생 한국 나이 28살인 대만 배우 왕대륙은 181cm의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대만의 원빈이라고 불리는데요. 2015년에 출연한 대만 영화 나의 소녀시대가 대만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중앙권에서만 6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도 40만 관객을 동원하며 왕대륙 열풍을 일으키면서 중앙권을 넘어 아시아의 첫사랑으로 등록했는데요. 아시아의 첫사랑과 열애설이 난 강한나. 1989년생으로 왕대륙보다 두 살 연상인데요. 발레리나 출신의 여배우인 강한나는 현대극과 시대극을 넘다보는 연기력과 트레이드마크인 보조개가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중국 판타지 웹드라마 귀치 등지목 야괴사에 함께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열애설이 불거진 장소는 대만의 한 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핑크빛 셔츠에 코트를 입은 강한나와 모자를 물러쓴 왕대륙은 함께 장을 보면서 다정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진이 쫓는다는 사실을 감지한 두 사람은